네 여러분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우리 세븐나이츠 우리 뽑기 영상 준비했습니다. 지금 루비뽑기 총 500개 두번 그리고 합성 총 7연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확률 증가 이벤트는 카일이랑 우리 새로 나온 신규 영웅 라이언 제2부대장이 확률을 하고 있네요.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합성부터 가야겠죠. 합성부터 가자. 델룬즈 뭐하냐 저기서. 자 합성이 일단 5성 합성만 총 7연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가봅시다. 자 레오 알리부터 갑니다. 레오 알리 알리레오 힘내서 좋은감 뽑아봅시다. 레오 알리 알리레오 5성 합성부터 출발합니다. 자 첫번째 레오 알리 알리레오 제발 쓰이나 제가 어따 쓰냐. 음 아 물먹게 만드네 진짜 첫번째 물먹었죠. 제가 두번째 유리 아칸 아칸 유리 5성 합성 누굽니까. 자 유리 아칸 아칸 유리 벨리카 140층에서 벨리카밖에 생각이 안난다. 벨리카때매 거의 깼지. 아 벨리카 진짜 좋습니다. 보스전에서 쓰이구요. 자 그리고 세번째 주피 에스파다 에스파다 주피 5성 합성 갑니다. 자 4성은 뭐 합성하는거에요 원래 주피 에스파다 샤오 보스전 얘기하니까 얘도 나오네. 요즘에 이제 보스전이 이제 좀 바뀌고 있죠. 샤오를 이제 빼는 추세로 이제 좀 가고 있습니다. 샤오 그리고 네번째 리나 무생 무생 리나 5성 합성. 자 네번째 리나 무생 머리는 빨간색 둘 다 똑같애. 샤오 실비아 네 뭐 그렇죠 뭐 자 그 다음에 아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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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영웅은 이렇게 마지막인데 원소도 있긴 한데 영웅에서 일단 하나 떠야지 아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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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성 아수라 아수라 누굽니까 자 아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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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송 엘리시아 클라스 오지구요 뭐 밀rock 라이언은 아니었지만 뭐 라이언은 뭐 친구 뻑입니까 스톨이를 못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엘리시아 굉장히 좋은 영웅이죠. 엘리시아omes 진짜 필수에요 요즘에. 엘리시아를 어 뽑았고 자 그리고 이제 원소 합성할 겁니다. 자 암흑 물 물 암흑 5성 합성부터 갑니다. 어 여섯번째 네요 여섯번째 5성합성 암흑 물 암흑물 물아무~~ 암흑물 물아무~~ 꺄어어어어어어 어 안되냐 요즘에 어 꺄어어어어어 안되냐 잘 어 봉화아 으으으음 뭐 철새 뭐 그 어 어 뭔소리야 자 마지막입니다 7연타중에 마지막 암흑 암흑 오성합성 갑시다 자 마지막 일단 엘리샤나 뽑았긴 뽑았는데 암흑암흑 지크 다 보수전용만 나오냐 지크 뭐 필수죠 각성지크 요즘에 뭐 보수전에서 필수로 자 이렇게 어 마무리를 했구요 합성 그리고 루비뽑기 총 두번 자 라이언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거 새로나온 영웅은 뽑아야됩니다 자 루비뽑기 첫번째부터 자 250개 붐해갑니다 자 총 500개중 250개 자 첫번째 루비뽑기 골카 자 렉걸리면 좋은거 나오던데 렉걸리면 좋아 1개 하.. 흠 자 일단 1개 어쩔수 없지 뭐 1개 추가 지급 1개 오픈 첫번째 카드 아 벨라 왼쪽에 있잖아 벨라 자 쌍벨라 벨라 4성 자 두번째는요 누구세요? 알리수타 이런 소새끼가 다 있습니까 송아지야 소새끼야 첫번째 루비뽑기 망 두번째 루비 3 2 1 구매갑니다 자 두번째 루비뽑기 렉걸리면 좋은거 나오던데 옛날말인가 그것도 어 gk gk 아 살았다 1개 산거지 이만하면 계란안나온게 어딥니까 오픈 첫번째 카드야 첫번째 우리 주략이 아 주략이 아니지 주피 옛날말을 쓰고있냐 주피 쉐인이랑 같이 딜러죠 두번째 라이언 라이언 개뿔 오늘 게이크 마무리 엘리시아나 뽑고 망했다는 소식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